기독교 대북지원 NGO 샘 복지재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는 12월 5일까지 평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.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된 평화 그림을 천명의 참가자가 색칠해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. 샘 복지재단 관계자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평화 공감대를 형성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모금된 챌린지 참가비는 북한 어린이 겨울 나기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